인사드리겠습니다 원트립! 안녕하세요 투모로 마이킥이 됩니까? 너무 좋아! 스카이도! 귀여워 난레라 그런가? 귀여워 원트립! 사랑해! 사랑해! 꽤 dark here anyway It's the day of A Sweet Mirage Finale As you can see I'm very much pink at the moment which is our dress code Let me pack my bag my ticket I'm gonna make sure to bring the Saturday one My wallet and my ID card My gifts for Mois I made some bracelets and my slogan my lipstick just in case another phone my power bank I'm gonna see you guys and I get to the venue I'm so excited oh my gosh Bye! Toodles I'm so excited every Tuesday I'm so excited I said, I'm so excited I sent my hotel so I'm so excited and I'm so excited you'll be dramatic I got my channel I got some of my friends It's been a while It's been a while I'm so excited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학생이랑 멤버십 화도 보여주시겠어요? 팔찌 잃어버리시거나 훼손하시면 입장이랑 제발 이거 어려우세요 감사합니다 언니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다르다 이건 되게 막내라 그런가? 귀여워 나 핫바퀴 새겨지는데? 나 핫바퀴 새겨지는데? 나 핫바퀴 새겨지는데? 나 핫바퀴 새겨지는데? 나 핫바퀴 새겨지 팔찌에 고장 찍어드릴게요 네 나 핫바퀴 새겨지 귀여워 덩어리 우엉 오차 곧 meidän 스카이동 아이언 ㅎㅎ 기효주 배고파요 정한 소세지 돈까스 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 저번에도 이틀 연속으로 수빈이 먹었거든 먹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돈까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럼 우동이 안 나오니까 다시 우동 세트 먹어야 해 주로 저희도 먹었지 다시 먹으려고 했는데 이틀 연속으로 먹어야 하는거 같아요 이틀 연속으로 먹었고 자기도 잃어버린건 모르는데 염소에 가고파 아, 이제는 저희도 먹었고 월에서 놀고파 이틀 연속으로 먹으러 가고파 다음날은 라인으로 만드는데, 다음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날은 오늘의 시간을 만드셨네요. 나는 오늘의 주인공을 즐기고 왔어요. 정말 좋습니다. 우리의 주인공과 함께하는 찬란의 순간을 기억해 줘요. 그때부터 함께하는 날이 왔어요. 오늘의 주인공 과정에 있는 날이 왔어요. 진짜 귀엽다 원크림 안녕하세요 주말하고 아이스크림입니다 여러분 저희 저녁 오늘 카톨릭이네요 아이스크림 고!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 모아분들이 열심히 따라와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주말하는 바이 트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봐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 발 체력 갖고 있어요 진짜 기름이구나 나 왜 안되지? 어우 깜짝이야 잘 보고있지 여기가 찍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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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은 게 맞아 이 한 번 만에 으흐흐흐흐흐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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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sung 아이씨 아아 아이씨 오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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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븐. 오븐, 오븐. 오븐은. 오븐은.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딜. 안녕하세요. 두 번이나 많이 찍게 됩니다. 오븐은, 오븐은. 오븐은, 최선은. 주세요. 최범규, 강세현, 유닛카이 Let's play for heaven I just wanna be your job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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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한 번 더 더 I just wanna be your job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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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영원히 될 수 있게끔 Tomorrow by the together 함께 도망갈까? 최범규, 강세현, 유닛카이 우리 꿈으로 많이 together 나랑 네보다 행복한 말 같아 우리 꿈을 꿈으로 댄시길 지가마 지금이 리와 그의 남단과 이미지 그의 내 불꽃이 펴 이 여수사 지금껏 더 좋아서 우리 꿈을 꿈으로 우리 꿈을 꿈으로 우리 꿈을 꿈으로 모아, 연휴, 연휴, 연휴 연휴 씨보다 잘 할 수 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사실 자신 없거든요? 네. 자신인 척 해볼게요. 좋아요, 그래도 안 돼. 좋아요, 그렇게 기대하신다면 가겠습니다. 고마워요. 벌써 지동 걸고 있어. 이 분야의 신! 우와! 최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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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귀엽다. 부담 갖지 마요. 부담 갖지 마요. 부담 갖지 마요. 뭐 할지 모르겠는데. 부담 갖지 마요. 왜 그렇게 귀여워해. 잘 할 수 있어. 잘 할 수 있어. 아 죄송해요. 부담 돼가지고. 아니야. 부담 갖지 마요. 충격! 유아우. 여리. 시동! 우리 팀 최고 기우미! 아니. 하지 마. 최고 기우미! 정연! 스킨십 craw이. 유우! 어디. 스킨십. 예~! 우외. 너무 웃겨 어떡해 내 사랑 이제 안녕 내가 왜 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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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너로 걸 느끼지 I'll just keep on safe and living 나의 여친 나의 여권이 I'll just keep on trace it trace it Let it be in it 세브를 채웠는 세법규 가세요 유니카의 그걸로 나이스의 맘 센터한 감정들이 이 호수를 채워가는데 너 끝에 붙는 이 맺힌 미래를 거쳐 내 그릇에 내게 왔다시 내 그릇에 내게 이번 투어를 로맨틱하게 꾸며주신 우리 부안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맘 무료로 노아님들과 오래오래 함께 달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했나요? 네 저는 진짜로 행복했습니다 영태하수호나 선배님 무대를 처음 봤을 때가 거의 9초떡이었어요 그래서 공연장에는 꼭 서고싶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오늘 이루게 된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고 공연장이 저희한테 되게 흔한 의미이고 되게 꿈의 무대였고 서고싶었던 그런 무대였는데 오늘도 한번 기적을 경험하는 것 같아서 로아님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울컥울컥하는데 다 핑크색 옷을 입고 있어서 자꾸 눈물이 들어가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한 하루였어요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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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상 YFG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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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도 먹어야 돼. 사랑해 너무 많아요. 집에 못 가. 안녕히 가세요. 내일 봐요. 이제 집에 왔습니다. 오늘의 VIP 카드와 오늘의 VIP 팔찌입니다. 너무 귀엽고 재밌는 분들 만나서 너무 재밌었고 근데 제가 같이 갔던 친구가 원래 알던 친구라고 했잖아요. 근데 친구 자리에 아까 잠깐 갔는데 그 친구 옆자리가 또 제 친구인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렇게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몇만 명 좌석 중에서 내 친구 둘이 나란히 앉을 수가 있지 싶어서 3시간 반 동안 공연했습니다. 저는 고척이 처음이었는데 그래도 제가 근데 너무 안 보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쁘지 않게 엄청 잘 보였습니다. 엄청 잘 보였습니다. 우저러버 자폐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간 게 다섯 번째 액트스위미라즈인데 아리나 규모도 가봤고 돔도 가봤어요. 교세랑은 또 다른 도매, 고척 도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세트리스트가 일본 공연이랑은 또 달랐고 무대 사용하는 것도 달랐고 같은 공연이라고는 하지만 다 조금 조금씩 다른 요소들이 있었었기 때문에 같은 공연이라는 느낌도 잘 안 들고 향이 두 개가 추가돼서 원래 나오던 네버랜드 향이랑 553 향 말고 다른 두 향이 더 나왔거든요. 제가 아마 맡은 것 같은데 쿨한 향이 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좀 생장미향 같은 게 퍼졌는데 그래서 그게 약간 사람들 몸에 뱉는지 지하철을 타니까 지하철에서도 그 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가져가야 될 것들은 그냥 가방에 다 넣어놓고 목도리는 생각보다 필요가 없어. 이렇게 뛰고 이러니까 더워가지고 하이티캔만 잘 챙겨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영상을 여기서 끊고 내일 거는 내일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내일은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